안녕하세요. 여기는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입니다. 오늘은 금화규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화규 꽃을 따지 않으면 금화규 열매가 생기는데요. 금화규 초록색 열매에서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금화가 열매를 봤습니다. 금화규 꽃 참 이쁘죠? 오늘 아침에는 금화규 열매를 땄습니다. 금화규 열매 딸 때는 가시가 털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속에 있는 씨앗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열매를 수확한 후에 건조가 돼서 바삭바삭하게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매를 받는 게 좋습니다. 금화규 꽃은 매일 아침에 피고 매일 저녁이면 시들어요.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 아침에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일일화라고도 불리워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진한 갈색으로 바뀝니다. 씨앗이 영그럽다는 뜻이겠죠? 꽃이 지고 나면 열매는 매년 가을 정도에 수확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삐는 꽃이 다시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니까요. 금화규 씨앗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꼬투리 안에 약 한 50알에서 최소 50알에서 100알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바라가 잘 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심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예쁜 식물이에요. 보관은 건조한 곳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초록색 열매일 때 씨앗이 하얗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콩처럼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화규 씨앗을 잘 여무른 씨앗을 기름을 짜도 된다고 하네요.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금화규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꽃을 안 따고 금화규 씨앗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금화규 꽃이 커야 금화규 씨앗도 통통하니 좋은 씨앗이 여무입니다. 금화규 씨앗은